파세코 1만 694원에 15%요. 요즘에 파세코라는 종목이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? 뭐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까요? 성수기 특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이 종목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냥 가져가세요. 종목. 어차피 이거는 이제 약간 계절 테마거든요.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. 계절 테마인데 계절 테마 1인용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그다음에 에어 서큘레이터 이런 걸 하는 기업이긴 한데요. 저는 지금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종목 자체가 약간은 2023년에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소비적인 약간 지출적인 부분이 있고요. 올해도 또 여름에 덥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.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시면 저는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상으로는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. 종목 자체 계절 테마는 웬만해서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. 어려워요. 네 알겠습니다. 아시겠죠?